인사드리겠습니다. What DREAM! 안녕하세요. 투모로우바이투게더입니다. 주일한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에서 K-POP 댄스 콘테스트 2021을 개최합니다. 지금 투모로우바이투게더도 콘테스트에 직접 참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춤추면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야 했는데요. 모든 참가자분들의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댄스 실력과 뽐내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함께 댄스도 즐길 수 있는 이번 K-POP 댄스 콘테스트 2021! 많은 기대와 참가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투모로우바이투게더였습니다. 안녕!